6238인가 하는 사람이야. 뭐하다 여기 왔어요? 딥넥 임팩션. 면허 취소된 의사 말만 믿고 뭐. 책임치겠습니다. 어쩌자는 겁니까? 아픈 사람 돌보는 게 우리 일 아닙니까? 하나를 택해야 했어. 도망치는 거랑 돌아오는 것 중에. 알겠습니다. 권사님. 준비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부터 통증외를 맡은 차효안이라고 합니다. 차효안 물러가라. 물러가라. 사신의 손이 될 수도 있죠. 3년 전 차교수님처럼.